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교육청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신설과 일교일 변호사제 등을 추진합니다.